왔어, 왔어, 왔어. 이거 안 밀려주시는데 이거? 오, 왔어. 오, 왔어. 오, 성인들 오시네. 감사합니다. 오, 형님. 오, 형님. 힘들게 오셨어요. 오, 형님도 오시고 와. 오, 형님도 오시고 와. 오, 형님도 오시고 와. 감사합니다. 운동 자주 오시고, 자주 와. 알겠지? 일단 일찍 오시고. 네. 그러면 이제. 행이사 어디 갔지? 어. 행이사. 이리 와. 뭐, 뭐하게 해? 어, 잠깐 벗어봐. 잠깐. 일단 벗어봐. 일단 끼시면 됩니다. 끼시면 됩니다. 해 온 데서. 자, 한번 해보고 느낌만 보여줄게요. 원투. 오케이. 오케이. 와, 너무 잘한다. 귀여워.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먹고 살려서 어쩔 수 없지. 너무 잘한다. 앉아서 그렇죠. 앉아서. 올리고. 그래서. 암박이 술. 아, 여기. 옆으로 누웠어요. 아, 지금. 아, 지금. 기술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저끼야. 아이고 아이고 사모님하고 사장님이신 게 아니라 송 과장님 네? 그럼 오늘 뭐 등록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아, 태연권이 이렇게 형 선생님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솔직히 아직 없지 그럼 제가 이후로 오, 진짜요? 오, 그래도 한 명 들어오고 싶었다 진짜? 와, 진짜 개옵소서 와, 형님 오늘 대박이다, 와, 박수 와, 손님 안입니다 아, 우리 이제 매기사 돈 잘 받아요 오, 대표님 아, 고맙습니다 사진 좀 많이 찍어가지고 다들 저기 스타그램에다가 많이 올려주세요 SNS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가십시오 와, 있습니까? 가긴 해야 되는데 아우 아우 하하하 조관장님, 신났어 하현 씨도 신나었는데 예, 사실 합니다 어, 어디였죠? 사장님인 우리 동현 씨만 표정이 좀 응?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형, 언제 오전했어 어디 오전했어? 아니, 오전했어 하하하하 아직 안 됐어요, 지금 동현이 형, 저 변기가, 변기가 막혀 있어요, 변기가, 변기가 막혀 있어요, 변기가 막혀 있어요. 변기가 벌써 막혔어? 그런데 변기 막힌 건 어떻게 생각해? 변기 막히는 건 저게 잘 막힌 거예요. 뭘 잘 막힌 거야? 뻥 뚫어준다고 해서 대박이 팍 막힌 거예요. 아, 더러운 거 같아. 아니에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행운의, 행운이 올 조짐이야. 대박이야. 됐다. 됐다, 됐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전 원장님. 뭐 했어, 또?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뭐 했어? 일단, 일단 문의해 봤어. 오늘 뭐 했어? 청소하고. 청소하고 또? 지금 오신 분들 또 얘기 나눠드리고, 음식 드리고. 뭐 사람들도 인사하고, 나도 인사하고 싶지. 너 내 앞에 계속 고객 큰 거 봤어, 못 봤어. 나도 지금 와가지고 사람들은 인사 한 번도 못 하고, 지금 계속. 뭐야. 너무 지금 정신이 없는데,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초조한 거 같아서, 마음이 쪼고 그랬는데. 남진이는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와이프는 또 인사도 하고. 그때 갑자기 제가 좀 화났어요, 진짜. 너한테 책임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해야 돼. 난 또 내 나름대로 여기서 목숨을 거다. 진짜. 어? 윗밥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할 거니까. 잘하자고. 그냥 놀지는 않았어. 그렇죠. 다들 바쁘지. 근데 유독 동현 씨가. 사장이기 때문에. 흥밥부터 하기도 하고, Okay.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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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